이렇게 되면 우리 워너스팀과 더보이즈팀이 자동으로 세 번째 콜라보팀이 되십니다! 감사합니다! 어떠세요 더보이즈? 네, 그럼 저희가 엔딩인 건가요? 그렇죠, 또 2차 경연에 이어서 저희가 1차, 2차 또 운 좋게 또 감사하게도 엔딩을 하면서 또 1위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! 자, 우리 엔딩 교정 더보이즈였고요 잘 부탁드립니다! 계속해서 1등을 해오시던 분들과 이번에 저희가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기도 하고 윈윈 잘 부탁드립니다 어죽 다음날